대의자를 받게 되신 의원님께서는 대의자는 안으로 입장해 주십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김용기 217표, 김혁규 의원 1표, 이상극 의원 1표, 정몽중 의원 1표, 직권 12표, 무효 4표에서 국회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 2장으로 강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원기 의원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